안녕하세요. 우리학기사 최대리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연주 도중 간편하게 키를 바꿀 수 있는 글라이더 롤링카포입니다. 카포와 앞뒷면에 이동 가능하도록 제작이 되어 있으며 왼손 엄지손가락 혹은 오른손 손바닥으로 쉽게 위치를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. 장착하는 방법은 집게형과는 다르게 다른 한쪽 면에 잠금장치를 빼고 끼워주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편한 방식입니다. 스프링 부분이 튼튼해서 시간이 지나도 늘어나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카포를 사용하지 않을 땐 상연주 뒤에 놓기만 하면 됩니다. 지금까지 굴려서 쓰는 카포 글라이더 롤링카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